만보기를 차고 1분 30초 동안 누가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느냐, 만보기. 카를라랑. 그렇죠. 그리고 또 댄스 가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2대 1로 둘이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게임 블레이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약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소품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만보기 컴온. 네, 만보기와 함께 소품 나와주시죠. 지금 어떤 분께서 형돈이 형은 허리 없는데 하셨는데. 생물학적으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벨 말고 허리를 차라고. 자, 그리고 한 번 치즈 한번 해볼까요? 오, 잠시만요. 자, 그리고 한 번 치즈 한번 해볼까요? 오,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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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만보기 괜찮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네, 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누가 자꾸 땡기고. 자, 테이블 좀 주세요. 아니, 누가 자꾸 이렇게 땡겨. 자, 갑니다. Snoopy Rock. 그래서 원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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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 너무 잘하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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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대로 서 계시고. 스코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도전자 두 분의 스코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희. 연희 양부터 가겠습니다. 연희 양 해주시고. 148입니다. 148. 이어서 형돈이 형 갈게요. 정형돈 143. 비슷합니다. 이어서 챔피언입니다. 언제부터 배우셨는지? 아마 3살부터? 3살이요? 와우. 오우. 챔피언 역시 다릅니다. 171. 171. 최강자 순위. 역시. 카를라 인정입니다. 카를라. 상담 바로 드리도록 하죠. 카를라. 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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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시. 배우신 분들이라. 땀을 정말 비우듯이 쏟으시면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